명색이 제 핏줄인데 남에게 맺힐 수야 없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은가 아니요 잠깐 왜 부끄럽습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걸 보는데 아 그래서 입을 맞췄다는 겁니까 못 맞췄다는 겁니까 그래도 입맞춤은 혼인을 여인과 헤아주고 우리가 또 만나는 것입니까 그날 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 마치고 바로 오마 딱 이 시각 여기서 보자